맥과의 대표적인 맹금류, 매입니다. 섬의 절벽 등에서나 번식하는 매우 두문 새입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입니다. 이런 새가 내륙의 강, 미호강에 나타났습니다. 목욕을 하려는지 자꾸만 물에 들어갑니다. 주변에 내려앉은 새들은 겨울철새인 황홀이입니다. 덩치가 커서 그런지 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간 매의 행동이 무척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목을 축이는 건지 목욕을 하는 건지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수심이 너무 얕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서야 본격적으로 목욕을 합니다. 하지만 목욕하는 모습이 의외로 차분합니다. 덩치 작은 새들이 목욕할 때 날개를 요란스럽게 푸드덕거리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맹금류인 매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물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도 독특합니다. 바깥을 맞춰서 그룹을 부여하구요. 마치고 물 바깥으로 optic 밖으로 오신게 푸드덕거리는 것 같습니다. 정상폭을 마치고 물 가게 됩니다. 마치고 물 바람 2 Francisco 마치고 물 바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전달함을 위해 명백으로 해주세요. 이 분은 강웅을 맞춰줍니다. 마치고 물 바깥을 하다가 마치고 물 바깥을 넘겨줍니다. 마치고 물 바깥을 맞춰줍니다. 마치고 물 바깥을 넘겨줍니다. 마치고 물 바깥을 Państ용으로 Depend협을 맞춰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한 새인 매가 겨울철에 목욕하는 장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